음... 음... 어... 어... 내 머리야... 어... 분명히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... 으음... 어... 내 이름은... 호시노 이인구... 어... 음... 우리 멤버들... 어... 어... 호시노 리아! 어... 어... 호시노... 어... 역시 우리 얼굴... 얼굴 남다 호시노 리아! 얼굴은 멀쩡하구나!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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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일이야... 어... 야... 그 말 하고 있었는데... 어머... 어머 기지배 너... 반쥬 안 입고 왔어? 어... 어딜 봐! 어... 야... 너 궁극의 아이돌인데 반쥬를 입고 다녀야지! 어... 벌써 입었어... 알았어... 아 잠깐만 잠깐만... 어? 아니 호시노 댕댕! 호시노 댕댕! 일어나 정신 차려 여기가 도대체 어디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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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일이야... 아니 너 눈에다가 뭐 뽀빠이 별사탕 넣었어? 무슨 소리야! 나 별의 눈을 가진 나! 팽댕이 아이돌 경력 20년! 아이돌 경력 20년에 은퇴해야지... 으아악! 아유... 갈 때까지 갔구먼... 잠깐만... 어... 잠깐만 잠깐만... 우리 멤버 중에서 제일 못생긴 애들... 어... 얘네 누워 일래... 야 일어나! 야! 허억! 뭐야! 청식 차려! 청식 차려! 나 이 그룹의 비주얼 센터 여르르! 나는 큐티 섹시를 담당하고 있지? 너가 그걸 댄서로 맡고 있다면 댄스 한번 보여줘! 우리 팀의 댄스 리더! 으응! 나 비주얼 센터의 멘텐션! 우리 팀의 보컬! 노래 부탁해! 루... 루케 디모 레일랜드 미디어! 아... 가베그 레일랜드 미디어! 야! 야! 기집애야! 너 아이돌이면 담배 피우면 안 난다니까! 아악! 목소리가 다 같잖아! 공연 끝나면은 한 대씩 켜줘야 돼! 야! 그러다 저번에 전남 피는 거 사진 찍혔잖아. 야! 그러면 안 됨니까? 뭐 기분이! 너 이미지 관리 좀 해! 이미지 관리! 아악! 큰일 난다 이거! 아악! 코 조... 아! 크으음... 아이! 야! 얘봐봐! 얘봐봐! 아이돌이야! 이렇게 코 굽으면 잔다! 크으음... 아이! 기다려봐! 내가 좀 깨워 볼게! 음 짜식! 아악! 어! 오! 넌... 얼굴을 보아하니 날 따다리니는 스토커? 아니야 아니야 우리 같은 멤버잖아 애들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의 희망을 잃지는 않아야 된다는 의미로 같이 안무를 쳐보는 건 어때? 가운데로 뭉쳐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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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 무서울수록 우리가 춤을 춰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줘야 돼 자 간다 노래는 요로로 하나 둘 셋 또또또또 아이돌! 내 이거 아 어쩌지 얘들아 우리가 무대가 끝나고 갑자기 뒤에서 누가 뒤통수를 치는 느낌이 들으니 눈을 떴더니 이런 무서운 감옥이었어 너희들 여기 잘 있었네? 저번에 우리 팬미팅에 왔던 그 덕구씨 아니세요? 맞아요 저는 당신들을 너무 사랑해서 여기 가졌는데 당신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한테 손을 잡아주시거나 안아주시거나 왜 나한테만 난 너희들한테만 사랑을 주는데 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는 거야 너무 못생겼으니까 이러면 다음에 드세요 안되겠어 얘들아 지금 덕구씨! 우릴 가둬두고 뭘 어떻게 하려는 거야 헤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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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긴 평생 받아보면서 사랑을 줄 거야 아니 봐줘 킴킴킴! 킴킴! 저 저기 덕구씨 그러면 최애 아이돌이 누군가요? 이중에서 춤춰줘 춤춰줘 분명 섹시 컨셉인 왓타시겠지? 잘못 데려왔나? 하하하하 아무튼 너희들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 살아간다고 굿볼 굿볼이 뭐야 가만있어 밥까지 올테니까 헤헤 헤헤 얘들아 아무래도 우리 헤타이한테 걸린거 같아 헤타이 헤타이 안되겠어 얘들아 우리 근데 여기서 어떻게 탈출해 이 감옥에 대해 평생 저 헤타이한테 저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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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무서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저 어떡해 야 너 어떻게 밖에 나갔니? 여기 문이 열려줄던데? 그래? 어라라라라라 여기 맞는건가? 호시노 리아짱 수게 호시노 리아짱 너 아리가뜨네 너네 너네 요즘 햄버거 어디 먹니? 뭔 말이야 이게 어 햄버거 어디 먹니? 어? 맥도날드 먹는데? 마크로나드도 아 맥도날드 아니지 마크로나드도지 마크로나드도 맥도날드 그리고 또 뭐하는줄 알아? 도라이버스루 하지 야 어찌되네 목소리 낮쥬 목소리 낮쥬라고 도라이버스루 여기서 탈출하자 뭐야 내가 모은 내 아이돌의 애장품 호시노 리아 고양이 안돼 코딱집 야 너 코딱집하고 책상 밑에 두지 말래 치는다 왜 이렇게 시커메 오시데스요 호시노 임혜멘의 잠자는 모습 사진을 찍었어 호시노 담요가 직접 잼바른 식망 헐 기뻐 호시노 댕댕이의 가래집 너 가래집 뭐야 왜 놀아 이건 어떻게 가다온거야 누군가가 얼마나 쌓은거야 리필? 얘들아 탈출하자 롤롤롤롤롤 실패 실패 나에게 반응했던 호시노 스티브가 여기서 어 죽었어 아니 일단 애들아 이거 탈출했어 잠시 자고 있던거야 아무래도 우리 엄청 사랑하는 사생팬인 것 같아 어 유르는 그런건 몰라 내가 밥을 가져왔는데 도망갔잖아 왜 왜 내 사랑을 거무한거에 나 죽여버릴거야 으아아아!! 하휴.. 왜 저러는지 쟨쟨 수니어예요 쟨쟨 수니어예이예? 쟨쟨 수니어얌이!! 얌입옷.. 도움을 벗으오.. 쟨쟨케!! 으아아아아아악!! 여맵에 ..뒷.. 여맵에xi.'' 아노떠여記 Nast supplement 뭐 이여? 이거 안좋 bisschen рас질하지ось 안 나 안나 그럼 이러지마 덩에 덩에 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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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unter 넘 어 ș... 야아... 외모님은? 호르르... 좋겠다. blow의柱 글쎄 który... 응 응 응. 아닌데 술을aggerflu는 거ld어 좋 Abun 하늘하다가 미안해 그러나 괜찮아요 오.. 끔찍하네.. 틱슈.. 나가야 료.. 똔또이 왜 저러는지 젠튼 싫하나요? 와OL 내밀고래 난데요 아래와 add 에! 리없는 장 PDF자 포쏐 아 이쪽이다 이쪽이다 빨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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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젠 дис 맘에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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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디가 있는거 같은데 말이야? 어디지? 다 죽겠네! 하이져부? 아니사 또? 야 맨짱아 혼돈! 야 맨짱! 큰일났다는 따라와보라는 아 진짜 큰일 큰일이라는 말투 왜 저러는지 젠장 싫어나 이래쇼? 아 여기 내 사진이 걸려있다는 네? 네? 미안해 뭔가가 있어여 엮뚱이 크레이지 엮뚱이 크레이지 엮뚱이 크레이지 멈춰놔! 나 잡아봐라! 전代적인 아이돌様 오 마이 세이관이 오 마이 세이관이 교단이 타베다 특히나 호화 랍스 메디아? 지리 타이소의 희密 미스테리아스 그녀의 위치에 있는 곳은 완벽하게 웃기고 당신은 전자적인 아이돌様? 네! 오늘 뭐 먹었을까? 오늘이 좋아서 이동하러 갈게 멈춰놔! 나는 안 먹었을까? 나는 안 먹었을까? 나는 안 먹었을까? 나는 안 먹었을까? 정말 독립이 있어 저거 다 외운거야? 하하하 위에다 멍청아 땡땡땡땡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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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뭐가 있는거야? 거기지 갔네? 아 이리 되쇼 아아 제발 얘들아 살려줘 또 거기 있구노? 어 어 어 어 어 또 거기 있구노? 아이돌 우짱 박진 말해 되쇼 음 반갑다 office 엇 내가 스트로 도라이브를 직선을 다시 실리에 낭선格 이것을 경licht한 집게 casa 아이돌이란 건 정말 힘든 것 같애 맞아 나한테 저런 스트리 팬이 생길 줄은 몰랐어 나도 넌 없잖아 팬클럽 영명이잖아 팬? 네? 너 어디야 근데? 너의 모습 으에에에에에엥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악 으아아아아아아 할딱갈짝 시켜줘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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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한번이면 괜찮으니까 딱 한번이면 괜찮으니까 안 시켜주면 죽어어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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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을 꽤 잘 치네 그렇다면 나에게도 방법이 있지 죽어 죽어 이 녀석 도망을 너무 잘 치는데 왜 내 사랑하고 도망가는거야 내 목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나 나 한번만 눈앞에 주면 살려줄게 사랑해라 그러시오 아 이 신대로 사 사 사 사 사랑해 그래 너도 사망해 그러면 내 사랑을 봐주지 않는다면 죽음뻔 끈질기네 끈질기 끈질기 내 녀석께서 잘 도망간걸 아지반면 사랑은 끈질없이 따라가는 사랑인걸 끈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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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희올로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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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희올로 빨리 희올로 빨리 희올로 우리 그룹센터에 빨리 살려줘 내가 희올로 내가 희올로 어어 니가 센터하라고 맞다 맞다 요 니가 미드에 미드 소다네 야호 100% 대기하고 있다 절로 내려가면 그만이야 잘 있어 멍청한 예스 진짜 멍청한 예스 니 얼굴이 더 아오니같다 야호 뭐 하하하하 지금 뭐라고 했음 니가 어디있냐 냉동지맞죠 냉동지맞죠 투명 7초 투명 7초 굴리 이게 마셔 어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타락의 호흡 으어 사락의 호흡 어어 엥 엥 휘프트졸을 안달아 아 어어 어어 어? 어? 나 노래가 들렸는데? 어? 저건! 어! 몸이 제멋대로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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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hu Che angels 어? 바부바부 바부바부 소방추어라 제발 productivity 저건 전원 Nevada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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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사랑해 아.. 우리의 작은 공주 내가 평생 여기서 먹여 살려준다니까 그러네 뭐야 정말 무섭군 저 사내팬 뭐야 문 열어 무섭단 말이야 너 그거 알아? 팬서비스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뭔데? 바로 사이코패스에게 코패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하하하 그게 무슨.. 아이의 최대의 사랑은 거짓말이라 했어 잠깐만 우리 이 세 명 나 기억나네? 우리 서로 센터에 서겠다고 싸운 적 기억나? 아 진짜 정말 짜증났지 결국 인기순으로 갔잖아 그래 누가 센터가 됐는데 아 그래서 내가 센터 갔지 내가 2등했지 아니 그때 개댄스만 안췄어도 1등 했는데 이거 맞아 내가 3등이었지 난 이 춤으로 인기를 끌었지 그래서 나는 오늘 너네들을 살리지 않겠어 뭐? 내가 센터를 서야되거든 어흥? 무슨 소리야 너의 얼굴로는 솔로 가수는 절대 불가능이야 하하하하 그런가? 너는 진짜 어? 난 니가 진짜 괴물 같아 뭐? 응 뭐야? 머리 너무 심하다 되었이야 에드가 conduction 하하하하 published in its head 나는 자연 meiner 나 파도 절단해가지고 가만히 있기 만들어 준 다음에 뽐뽀를 많이 많이 해줄거야 어 mica 언니 응 니가가 없어졌으니 이제 내가 센터 네모를 찾아야하네 오시노 댕댕? 하지마 너도 처녀석이랑 같은 편이지 니 얼굴에 더 괴물 같아 넌 진짜 안되겠다 오늘 계급장 되고 붙어 그냥 내가 센터야 이제 아 이러지마 야 얘 여깄어 거기 있어 여깄어 여기 내가 알려줄게 처녀석만 없으면 내가 센터할 수 있으니까 이리 오도록 해 대신 인신호가인을 확실히 처리해줘야 된다 아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시마 자 여기 근처 어디가 있어봐 있을꺼야 그래 그럼 더 죽어 왜 그저 애가 있다는거지 여깄나 잡히면 사진을 절단해서 가만히 끼워진다 뽀뽀를 자택해줄거에요 여깄나 고통을 지은거 여보 쟨 여기에 있나 어라 없네 내 말이야 왜 여기 구멍이팟이 있을까 아악 꺄악 Baby 마지막 오우 오우 내가 들으니까 alleable failed 다시 말 못 했지만 내가 책으로 좋아하는거 당신이야 최애 아이돌이라고 내가 당신은 나만의 최애인여 맨이야 후후후후 gelecek 안녕 어 나도 그 들어서 아, 나갈 레버가. 아, 나갈 레버가. 레버 있긴 한가? 레버 있음. 나 어딘지 알아. 근데 아무도 그 상태가 아니올 뿐이지. 여기 지키고 있으면 아직 파밍이 제일 늦지. 이러면 안, 안 무서워. 뭐야 여기? 길이 있었네? 여기 레버가 있을지는 거야. 여밍아! 여밍아! 레버야? 좋아, 탈출하자. 피코마 쭤미사일! 가자! 잠깐 잠깐!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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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! 언니! 뭐야 여기 저걸 갔는데? 여긴가? 아니면 언니지? 여긴가? 여기도 아닌데? 어? 저기 있네? 하하하하 내 뼈 땐 가봐 진짜 그렇게 들어가는 걸 보여주면 따로 죽여야지? 개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난 걸까? 여긴가? 여긴가? 내가 도와줄게 신호아이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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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들어가 더아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야 텅.. 텅슈노아이 엥? 그렇게 하면은 기집애가 빠져보이잖아 안 입어서 안 보여 괜찮아 하하하하 안 보여서 안 입어? 피코마키요이사이 폭립사 존경 어디로와서 어 어 나도 빨아졌네 고마워 어 어 흐어 나 제가 아버지가...! ächst 허허허허허..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었허허허헉 engaged in a movie 으야아아..... 으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~~ 으아ㅏ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켜압의 아니 irony 켜압의 뒤에서 혀라아아 tes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후라사라고 안겨줄게 탈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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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! 참! 영 좋아 으어어어어어 빨리 와 저만 나 좋았어 탈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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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우리 아이돌로 데뷔해야 되잖아 빨리와 아! 빨리 빨리! 너 뭐하니? 얘들아 이걸 받아 시스포전이야! 뭐야? 뭐야? 헬스장? 아니... 삐에용씨? 자 근육이 이렇게 많아. 삐에용씨야 삐에용씨. 그게 뭔데? 난 그런 거 몰라. 당신 뭔데? 유튜버 삐에용씨! 유튜버 삐에용씨! 오! 되게 유명해! 나도 알아! 나도 알아! 아니! 아니! 나니? 요시노 아이? 나니? 삐에용씨야 삐에용씨! 백만 유투버 삐에용씨! 이곳은 도쿠니 아리마스까? 얘들아 생각해보니까 이 삐에용에 헬스장 있으면 안전할 거 같은데? 왜? 삐에용씨가 지켜줄 거 아니야. 그럼 우리 먼저 훔쳐지는 거야! 왔다! 여기 다 보였었구나! 당신은 뭐야? 삐에용씨! 천생이 우리를 스토킹했어요! 한 번에 날려주세요! 날려줘! 날려줘! 당신이 뭔데? 저 귀엽고 소중하고 깜찍 뽀짝한 아이들은 내꺼야! 까물지마! 역시 삐에용장이야! 삐에용씨한테 고맙다고 인사해주자! 하이파이브? 저랑 한 번 하이파이브해요! 하이파이브! 아이 녀석! 삐에용씨는 너를 별로 안좋아해! 나같이 약간 글래머한 스타일을 좋아한다고! 오! 그쵸? 삐에용씨? 악수남 합시다! 아! 투비드! 어쨌든 여러분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요 저희 세 명으로 빅콩마치를 이끌어갑니다! 아이돌삼아! 쟤까이노! 아이돌삼아! 카레모카 메오빠 근데 못생긴 애 두 명 빠지니까 깔끔한데? 에? 꿀이? 그니까 못생겼는데 잘난 척하니까 꼴 베기 싫었는데 잘됐다 여러분들 어쨌든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최애아이 패러디 불레자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리가또